어떤 애가 막 현빛 뜯어면서 안양역 1번 출구라는 거야 1번 출구 와가지고 영상을 올리래 나한테 진짜 개웃기지 않냐? 근데 거기에 버스 타고 지가 5분 거리래 누가 버스 타고 5분 거리를 불러? 아예 지 집 근처 대놓고 근처를 부르지 뭐 버스 타고 오게? 그리고 버스 타는 거 보니까 돈이 좀 없나 봐? 나도 버스 타고 다니니까 그거는 까지 않을게 특별히 아 그리고 구독자가 8백 몇 명이더라? 야 너 진짜 나랑 맞짱 뜨고 싶으면 나한테 DM 보내 인스타 DM 알지? 그럼 내가 영통 걸어줄게 쫄려? 야 안양이 1번 출구로 오라매 안양이 지읍 봐봐 안양에서 쳐 맞고 다니는 애가 어디서 센 촉을 해? 개기는 거 보니까 근데 니 같은 애가 현실에서 보면 한마디도 못하거든 만약에 니가 한마디 하잖아 그러면 뭐 존나 패야지 왜냐면 넌 맞으려고 태어난 거니까 그냥 좆박 같은 게 꼭 덤벼대요 사람도 못하면 그냥 짜져있어 댓글로 앵앵거리지 말고 아 그리고 너 댓글 차단했으니까 너 나랑 소통하려면 DM밖에 없어 알겠지? 진짜 밥 주제 설치는 거 개웃겨 얼굴이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네 얼굴 빠졌으면 또 상대해줄 가치가 없거든 얼굴 좀 잘생긴 애 박살내는 거 좋아하긴 하거든 근데 얼굴 빠진 애는 진짜 때려주고 싶을 마음도 안 생겨 왜냐면 너무 엮여가지고 진짜 내 손이 진짜 오염될 거 같거든 여튼간 가오 쳐잡지 말고 센 척 해봤자 안 세보이니까 아 그리고 구독자 뭐 800 몇 명인데 다 내렸더라 아 그리고 넌 나한테 구독자도 발리네? 싸움도 발리고 얼굴도 발리고 넌 나한테 이기는 게 뭐야? 니 부모 생긴 면상도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못생겼으니까 그것도 발렸네? 유전 너 뭐 다 발리네? 에휴 뭣도 안되는 새끼 주제 파악 못하네 난 구독자 5천명인데 넌 800명이네 음 음 여기까지만 할게 진의 에미가 어떻게 키웠으면 아 너네 에미는 불쌍하지도 않다 똑같은 거 끼리끼리 해가지고 태어난 병 안양역 1번 추구라고 부르지 말고 아예 니 주소를 까세요 쫄리세요? 쫄쫄쫄